노래가 좋아요 이 게임은 혹시 내가 불러야 돼? 아니 아 로컬? 오케이 오케이 자 우선 튜토리얼부터 하자 그래 네 재밌는 거 같아요 자 소리 안 나오나요? 아 소리 있다 네 소리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 솔직히 게임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소리 아 나오고 있는 거 같아 너무 작으면 키워드리고요 네 저 노란 머리 캐릭터가 1회고요 네 저는 검은 피부의 캐릭터가 접니다 게임 자체는 좀 재밌어요 네 이게 움직일 때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움직여요 움직여요 안 그러면 빛맞음이 찍어서 안 움직입니다 너도 먹을 수 있더라 너도 먹을 수 있더라 당검 당검 아 아우 이렇게 빛나감이 뜨면 코인 배수가 줄어들어요 아우 쌉 쌉 쌉 아우 안 움직여 아우 조심해 아 계속 떨어지고 있어 박자를 못 맞추고 있어 아우 조심해 아 계속 떨어지고 있어 박자를 못 맞추고 있어 이걸 외워야 쉽대요 네 으악 아우 아우 저 마의를 못하겠어 빵빰 빵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오 조심해 안돼 안돼 반피밖에 안 남았어 어떡해 어떡해 뭐야 저거 뭐야 튜트리얼도 어려워 아니야 이건 튜트리얼 아니야 끝났어 첫번째 전문 오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저건 대각선으로 때리는구나 어 이렇게 세칸 브로드소드만의 특별한 능력 이거는 완전한 리듬게임이라고 하기 힘들어서 네 근데 박작게임? 오 쟤 투명화되면 공개가 안되네 투명화되는 타이밍이 있구나 오 여기있다 이게 이게 그리고 땅을 보시면 색깔이 생기잖아요 그 때 코인 배수가 생긴거에요 그래서 코인을 오 이거 뭐 4데미지를? 오 근데 깨질 수 있대 잘 써야되는구만 사실 나 아직 당검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오 박채가 느려 오 오 죽은줄 알았다 야 니가 앞으로 좀 가 니가 가고싶은데 거기서 내가 갈 수가 없잖아 야 나 피 반개밖에 없어 알았어 얘는 네모나킹 지구만 오 너 유리조각됐어 아 몇 번 했다고 벌써 뭐야 뭐야 어떡해 아우 벌써 죽었죠 업다운키를 눌러서 죽었지 로비로 돌아가기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힘드네 대충 게임 느낌 아셨는지 여기에서 이제 아이템을 사는거지 그렇죠 상자에서 전 아이템이 나올 수 있게 사는거죠 피를 늘리자 그래 체력 1칸 둘이 같이 늘어나 그러네 아하 가챠가 없어요 악자를 좀 잘 맞춰서 움직여 어? 너도 팍팍 싸우라고 아우 아우 네가 계속 앞에 가니까 못 싸우잖아 상당하다 자 그럼 다시 구역 1로 다시 가자 다시 가 야 우린 역시 다른 움직여야하는데 가챠가 오히려 헷갈려 막혀가지고 어? 아우 아우 어떡해 아우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감 번? 오 오오 박자 꼬인다 급해서 박자 꼬인다 어떻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때려 때려 잡았으 앞으로 가 권중이만 오 노노노노 순종에 뼈를 볼 수 있어야겠어 오케이 다음 층 손 마다 박자가 바뀌어가지고 오 조심해 야 우리 너무 못한다 베트랑 알았어 파서 갈래 파서 내가 박자 빠르게 해줄게 오 미미 안 돼 안 돼 나 죽었어 오 내 위에 부셔 뭐지 이거 같이 리듬을 타주셔야 돼요 맞아요 오 아 저거 못 잡는 거라 저는 잡는 게 아니라 이건 저거네 한정 한정 우리 게라스에다 코인을 살 거 없나 코인은 초기화되네 어떻게 저장하게 다이아몬드만 하고 코인은 초기화되네 코인은 초기화되네 코인은 못한다서 쓰는 데가 있겠지 아 여기 자체내에 있는 상점에서 써야 돼 아래에 있는 던전 상점에서 써야 돼 던전 상점에서 야 불은 소주 먹어 던전 상점에서 써야 돼 거미가 날아주셨다 불은 소주가 어 어 보전 아 아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오 야 벽을 뚫을까 오 왔다 왔다 뒤로 왔어 오 아 안돼 다 맞다 와 나 피 반칸이야 근데 누가 죽을 것 같은데 아 죽었어 가자 그냥 가 그냥 가 내가 내가 많으니까 아 유령이 오 유령 유령 2단계 넘기가 힘든데 우와 도망가다가 딱 실체가 됐을 때 때려야 돼 무섭 무섭 오 두개 좋아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와라 딴딴딴딴 오 좋아 와라 그렇지 딴딴딴딴딴딴딴딴 오 아 안돼 안돼 아 안돼 오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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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오 오 뭐야 쟤 안 온다 오 뭐야 쟤 안 온다 아 쟤 잡아야 쟤 잡아야 넘어갔습니다 어렵네요 어렵네요 와 2단계도 힘들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피피피 무조건 피 일단 피피 피통 무조건 흘려야 돼 일단 멀리 많이 갈라면 블박스 그 일가기ventає 오오오오오R 심해 잘못 썼다 더 웨 nyt 이 동전이 칼? 코인을 투푼 가라야되지? 씨야? 나는 좀 더 아껴서 나중에 뭔가 방호도가 더 좋지 않을까? 아 여기서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딱 2번 모일 것 같은데? 남았다 남았다 됐다 됐다 어 나 안 먹기네 괜찮아 한 마리만 더 오래 살려면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오케이 야야야 34원이야 오 3점다 3점 맞아 사야돼 사야돼 아 노래가 진짜 좋네요 이거 아 뭘 하지? 시야 살까? 칼도 살까? 다사 다사 어차피 죽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어 근데 시야 차이가 얼마나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어 1위래스 왕이 세트인데 이제 야야야 조심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대놓고 싸워 오우 C 피하려고 했는데 오우 오 딴딴딴딴딴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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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뭐야 오 오 뭐야 아 아 안녕하세요 김형룡님 안녕하세요 오 너 먹어라 체력 오 좋아좋아 야 저저저저 조심하고 감정 음악을 좀 빠르게? 그렇지 빠르게 채워 딴딴 아우 다시 돌아왔다 한 걸어가 있더라구요 오 그렇지 좋았어 오 어떡해 조심해 조심해 아아 오 그냥 가버렸네 야 너 사과먹어 사고 어떻게 먹냐 위협 아 오케이 아 저거 또 먹어야 되는거구나 알아서 피가 차는게 아니라 그렇지 오 상점이다 이게 뭐야? 수납공간이 들어왔대 화살표가 충불을 가리킴 아 근데 수납공간이 더 좋잖아 뭔가 아이템 나중에 더 많이 먹게 되면 살까? 어차피 5번밖에 안되는데 너 사 화살표는 사 내가 이걸 살게 오 저기 나오네 밑으로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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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아 쟤 또 색칼이네 색칼 아우 아파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네요 피만 중요한게 아닌데 그러니까 와 12개 들어 저거 게임당 빨간상자 1개 저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아이템은 하나 공짜로 주는거잖아 우선 칼이 필요할 것 같아 방어드 1 체력 2 난 빨간상자 빨간상자 어차피 하나도 없어 내 처음이라서 오오오오오오 적들을 진결 더 좋은 아이템을 찾은 부유함 돌을 더 많이 얻나보다 자 이게 두 명이 사니까 더 헷갈리는 거 같아 그러니까 둘의 움직임도 맞춰보셔야 되니까 이게 오오오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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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 딴딴 그니까 내가 위에 있으면 너 조심해라, 너 계속 맞고있어 너 그거 먹어 내가 단건 먹는게 낫겠어 흑여서 흑여서 블레이드 아, 우리가 좋아지네 뭐야 이거? 터치지 낮은 체력 플러스 데미지, 네가 체력이 낮으면 데미지가 더 세진대 근데 내 피야 뭐야 이거 네가 제물 받쳤잖아, 퀵을 다 오라고 야 이거 엄청 많이 주잖아 지금 먹어 어차피 아니 저거 필요 없어 내가 먹게, 그럼 브로드소드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건 3칸이고 저거는 1칸이잖아 야 데미지가 뭐 중요한가? 우리 아직 피 1개 나오는 데서도 벗어나지도 못하는데? 아 이거 던지는 거네? 아니 던질 수도 있는거야 아 던질 수도 있는거야? 어 그냥 카역 던져 아 이거 피읍 돼요? 이게 피읍인가?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작은 피에서 데미지 업이라는데? 피읍 테면 뭐 피읍 테면 사기지? 어 근데 빨간 상자 많이 나온다 역시 그걸 어떻게 얘기했더니 피이고는 안되네요 아 나 죽었어 저기 상자도 있다 때려! 너무 무턱대고 때리면 안돼 때리고 피고 이렇게 이렇게 아 한 개 있네 아 점점 업하는 거야 이거? 체력 해보기 사과 대신 저거 나온다는 거 있지? 그렇지 않을까? 난 내가 그 피 주는 거 하나 걸 자신 안 한다 안은 좋아 너무 많이 줘 오 반영북 오 뭐야 오 멋있어 한 번 쓰면 끝이야 아니네 뭐 뭐 있는 거 같은데? 혹은 체력 0.5 칸 아 8킬 아 8킬 때 한 번씩 주는 거야? 오케오케오케 그럼 단녀 칼리티스트 한번 써줘야겠네 좋네 그리고 한꺼번에 그 칼리티스트 다 없애니까 돈이 없어 맞아 가자 아 니가 이런거 죽여라 이겨주세요 글쎄요 제가 한 칼리티스트 하는 얘긴거 같은데 하트는 일려진다고 하겠죠? 야야야야야 내가 아래로 가면 땀을 파면서 아 망했어 망했어 어떡해 어떡해 야야야야야야 아우 망했어 망했어 오 내가 먹을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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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부르는 손을 가서 갈까 한 번? 가자 가자 이게 좋았어 뭐 사지? 너는 갑옷을 입어 내가 빈하트를 먹을게 아 철이 약간 느네 근데 빈하트야 오 돈? 돈? 오 어? 노래 끝났대 노래 끝나대 아 노래 끝나면 다음 레벨 강대 이동이구나 좋았어 나의 주로드 소드다 아 안돼 오 상자에 있다 아래 어 이거 폭탄이네 깍깍깍 오 오 강력해요 저기저기저기 어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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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뭐야 저 재물있네 저거 아니야 이건 피가 아닌데? 무슨 재물있네 저게 더 세지는 거야? 아이템을 주지 저기 강해진이야 아 아 저게 더 세지는 거야? 하지말자 네 저걸 너무 위험부담이야 맞아 우리 실력으로는 안돼 또 돈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위에 뭐 있어? 이거 처음이야 이리로 가야 될 것 같아 뭐지? 모든 적들을 확인한대 너 이거 사과 먹어라 너는? 상자 에이 별루다 상자 상자들 나오니 저런 꾸린다 꾸리꾸리한거 나와 이거 먹을래? 모든 적들을 확인? 지금만 확인하는거 아닌가? 그런가? 계속 확인하는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용호사님 안녕하세요 야야 왜긴 왜긴 야야 너 뭐해 피하고 싶었는데 유리조합 아 이거 유리조합 됐구나 이제 이동반격을 넓혀놔야돼 확실히 조금은 오히려 힘들어 미님을 보면서 저쪽이다 박쥐 보이네 아 박 보이네 이게 접두기 저희는 참 재밌는데 여러분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오케 잡았어 나이스샷 좋아 돈도 많아 오 그르네 이상한 원숭이 있다 야 얘부터 접고 가자 좋은템이었어 오 아파 때리고 피어가 때리고 피어가 오 3뎀있다 리듬타는 네 리듬타는 게임이에요 밑에 바가 있는데 그 타이밍에 안 맞추면 오 데미지 너 먹어라 난 저 저자 바스타드 쏘리자 아이고 덕과 얼음을 막았는데 황군내면서 가먹으려 얼음을 막았다 다 필요없을거같아 아 체력해보기 필요한데 오 상자다 고라상자다 일시적 보호막이래 아 쓰면은 지켜준거구나 아 쓰면은 지켜준거구나 내 쓰면은 지켜준거구나 대쓰는거 잡아 오오 내가 다담안다 멋있어 야 뛰어가지마 밑에 뭐있었단 말이야 잘못 눌렀어 지금 뭔가 보스급 대쓰메타는 내가 보스인거 같은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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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난 피 반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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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폭탄 지원 폭탄 지원이라도 할거야 이거 이거 상자가 진짜 좋긴다 그러니까 상자가 주문 아 하영호 주문 아 맞다 하영호 주문 있었나 있었나? 지금 있었나? 아까 주워놓은 수직한지 근데 이거 왠지 이거 하다보면 주문도 또 나올 것 같긴 한데 구역 1 깨기 힘들다 저 왕 잡으면 구역 1 깰 것 같은데 아 있었어요? 이거 하자 간검 대신 이거 줄 것 같아 어 그래 그래 1 남는 거는 아 이거는 별론데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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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는 거 부유함 이거 아낄 수 없어 이거 무조건 게임에 들어가면 사라져 부유함 부유함 가자 아 있었구나 정리하려고 해 아 나가네 진짜 아 나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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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플러스 1 삽질 아 그럼 뭐 다른 것 같은데 40원이야 5칸 삽질하는거 아닐까 움직이기 플러스 땅 파기 돈이 없어 둘 다 40원이네 포기 포기 어? 뭐야? 내가 써버렸어 아이템으로 좋은 구내실이네 나 머리에 묶였다 아 저거 받은거야 지금? 피가 1으로 일어나냐? 아니 내가 똑같은데? 똑같애 나도 모르겠는데 많이 세진다 오 뭐야 얘 많이 세진다 본데? 보호의 부적 내가 먹어버렸다고 그렇지 야 이번에 쏜 잘하는데? 느낌이 좋아 이거 아이템같은거 못 빼주나? 나 이상한 보호의 부적인가 보다 아 안돼 안돼 오 이거 참 좋다 저거 북한을 때리니까 되게 좋은데 상자에 있다 니 봐봐 오케이 아 미미기였어 오 침타늄 오 오 야 저거 조심해 아 피했는데 뭐 먹어라 야 니가 먹어 내가 먹어라고? 나는 지금 장거리 기술이 하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지루! 됐다 됐어 됐어 빨리 봐 오 청룡이다 야 이 뒤로 돌아 들어가자 오오 오오옹 오오오오의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박자 맞추라고 네